5월 마지막 주 엠카운티다운,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표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엠카운티 드림,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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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할 수있다. 이 부터는 이 부터에 다가가는거예요. 이 부터는 이 부터는 이 부터는 이 부터에요. 형 누라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네 우리 시즈니죠 시즈니 정말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시즈니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아주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앵커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킹덤 레전더리 워가 이어서 방송됩니다 과연 3차 경연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오늘도 채널 거정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드 넘버 게이박 잡토쇼 엠칸트쇼 안녕 오케이 머릿지니 레츠고 진짜 이번 주에는 꼭 시즈니 고마워요 와우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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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가 궁금해 나는 너만의 셰프 이건 너를 위한 플레이 에이 내가 말 보여줄게 워 시간은 전문에 지금 우리 눈치로 보지 마 그저 테이스티 비퍼보는 색깔이 스파이시 짱만 스쳐도 정신없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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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